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2023년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좀 시간이 좀 많이 빨리 가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참 다사다나 했던 그런 2023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 잘 해가지고 내년도 2024년도에는 더욱더 좋은 종목들과 또 큰 수익들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매니저님들과의 어떤 수익률 격차가 사실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목들과 또 이제 갖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계속 등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한참을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종목도 좀 약간 승부주로서 또 이제 오늘 급등할 수 있는 종목 갖고 나왔고요. 오늘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도, 다음 주 정도쯤에 하나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한번 고려해서 갖고 나왔으니까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리뷰 먼저 좀 간단하게 좀 해드릴게요. 큐로셀이라는 종목을 리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네, 보여주시면 자, 지금 제가 수익률이 이 큐로셀이 오늘 급등세가 진행되면 1차원 표가를 2만 6천 5백원, 아니 3만 6천 5백원을 잡아놨는데 어제 사실 아쉽게 2백원 차이로 1차원 표가가 달성 못했어요. 근데 제가 2차원 표가를 좀 짧게 잡아놔가지고 3만 8천 원을 2차원 표가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라서 오후짱이 만약에 급등 드라이버가 걸리고 진행된다고 한다면 오늘 종목까지 플러스가 되면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이 큐로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현재 분봉상 봤을 때도 오후짱이 좀 급등 가능성이 있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약바이오 업종입니다.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들이고 또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이런 종목들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 큐로셀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테마와 함께 세포치료제 쪽에 대한 내년도의 임상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차트 보시게 되면 직전 고점 구간대에 위치해 있는 흐름들이지만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고 한다면은 4만원 이상까지도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자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2,500가 3만 8천원 오늘 도달하기를 한번 기원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어떤 신규 상장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에 있는 부분들과 신규 상장 테마에 같이 엮여있는 부분들이니까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고요. 신규 매수도 가능한 어떤 부분들이니까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SAT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단기 급등 가능성도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이제 주가에 대한 위치 자체가 워낙 저점 구간대에 있다 보니까 현재 구간대에서 더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이제 다음 달 2월이 될 텐데 2차 전지 사업 관련된 신사업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과 또 약간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슈는 계속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봐도 하겠고요. 현재 구간대에서는 이제 제가 봤을 때 2,450원 정도만 이탈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단으로는 3,000원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홀딩 전략 해가지고 다음 달에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 간단하게 마치고요. 오늘 급하니까 좀 오늘 종목을 좀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큐로셀이 이제 오늘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승부조로서 오늘 종목이 급등 생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수익률이 꽤나 좀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관련된 종목은 사실 오늘 당일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다음 주, 내년이죠. 다음 주에 있을 정부 정책과 함께 내년도에 있을 IPO 관련된 아마 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자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매수를 한번 먼저 바로 해볼게요. 현재가 2만 4백 원이고요. 삼성출판사를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68290이네요. 068290 삼성출판사를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오랜만에 갖고 나왔던, 갖고 나온 종목인데 예전에 이제 모토박스 코리아라든지 오로라, 삼성출판사 이런 관련 종목들이 저출산 관련된 부분들과 함께 예전에도 이제 삼성출판사가 이 핑크퐁이라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IPO 관련된 어떤 이슈수로 한번 좀 크게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그 이슈가 불거지면서 매진 물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흐름들이라서 당일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다음 달에 있을 어떤 이벤트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어떤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이 더 핑크퐁 컴퍼니라는 아마 우리 애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저희 애는 이제 너무 많이 커가지고 이제는 핑크퐁을 보지는 않아요. 아기상을 안 보고 이제 뭐 티니핑이라든지 미니특공대 같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아마 한 뭐 유아 그렇죠? 더 유아 한 3살 미만인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아기상으로 유명한 이 더 핑크퐁 컴퍼니의 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삼성출판사인데 이 더 핑크퐁 컴퍼니의 지분을 대략 한 17% 정도 한 16.8%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대주주입니다. 거의 이제 최대주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나온 이슈가 바로 이 더 핑크퐁이 이제 상장을 한다라는 이슈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내년도에 상장 추진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은 원래 예전에는 이제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뭐 미국 나스닥에 상장될지 아니면 국내에 상장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제 있을 IPO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가장 큰 대여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과 이슈를 갖고 있다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상장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삼성출판사의 지분 가치와 함께 이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삼성출판사와 더 핑크 토박스 코리아 그 다음에 오로라 같은 이런 종목 그 다음에 밑에 단에 있는 손오공 같은 이런 어떤 엔젤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하나의 어떤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다음 주, 다음 주가 이제 연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제 연초의 신년 계획들을 발표를 하는데 그중에 가장 비중 있게 다룰 정책이 바로 저출산 정책입니다. 아마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다음 주 내년도 초에 이제 발표가 될 것인데 이 저출산 정책에서의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삼성출판사이기 때문에 삼성출판사뿐만이 아니고 이런 엔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우리가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추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가장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삼성출판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만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보여주시죠. 자, 며칠 전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주가가 상한가를 도달을 했고요. 그 상한가가 도달한 이후에 지금 주가가 밀리지 않고 계속 윗고리를 달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직전 고점에 있는 매물들을 계속 소화해내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점을 훼손시키지 않고 고가 놀이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아기상화가 증세 대비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이 캐릭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죠. 티리핑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거고 SMG 엔터도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이 아기상화 관련된 부분들 핑크퐁이 가장 좀 크게 시장에 관심을 받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상장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이제 삼성출판사가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될 수 있겠다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슈가 지난 3월일 정도 전에 나와주면서 상한가를 쳤고요. 주가에 대한 흐름들 내년도에 한 번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보시죠. 그래서 핑크퐁 컴퍼니와 비바퍼블리카라는 부분들도 역시나 상장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삼성출판사의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동안 워낙 이런 이슈가 없었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바닷건에서 역배율에서 완전한 정배를 돌리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도 충분히 이슈가 모멘텀이 살아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가서 제가 차트 한번 흐름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차트 한번 보이시죠. 일단은 직전에 워낙 많이 빠진 종목입니다. 계속 역배율로 거래량도 거의 없이 시장에 관심을 못 받았었는데 지난번 10월달에 여기서 상한가를 치면서 급등이 나왔다 그대로 그냥 미끄러졌죠. 대량거래가 한번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제 11월 22일 날 앞서 말씀드렸던 저런 이슈들로 함께 상한가를 치고 급등세가 진행됐었는데 이 자리를 지금 지켜주고 있고요. 또 이제 주가에 대한 어떤 정배열에서 우리가 급등 가능성이 있는 길쪽 분석을 했을 때 바로 241선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2평선이 있는데 그 2평선 라인들을 어제와 오늘 안착을 시켜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꼬리를 계속 달고 있는 부분들은 직전 고치에 있는 매물들을 좀 소화를 시켜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받아보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삼성 출판사는 몇 년 전부터 핑크퐁 얘기가 나오면서 뉴스가 나오면 급등이 하는 그런 종목인데 상장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와서 또 급등이 났는데 이제 문제는 대체 언제 상장하느냐. 상장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 어떤 구체적인 일정이 잡혀있는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은 이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됐었던 부분들인데 일단은 사측에서는 일단 아직은 이게 확정된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보도자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증권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아본 결과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년 1분기 정도 안에는 이런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어떠한 주가에 대한 흐름들 항상 거래량과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그 이슈가 있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모멘텀 자체는 내년도 적어도 1분기 안 그러니까 3월 정도 안쯤에 봄 정도쯤 그 안쪽으로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저출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자,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오늘 제가 목표가는 26,150원을 한번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3만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6,000원을 볼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만약에 달성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에 이슈가 2월이 되면서 제가 끌고 가면서 계속 리뷰를 해드릴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